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 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시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요 근래 가장 그 언론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 촉법 소년에 대한 것이죠 촉법 소년이란 형법 구조의 범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단 보호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요구할 수 있다라는 법령이 있는데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만 13세로 개정하려는 입법 예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화일보의 윤해인 기자가 이 촉법 소년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촉법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18세 소년은 2017년 453만 명에서 지난해 408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촉법 소년 범죄는 7897건에서 12502건으로 58%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촉법 소년 범죄는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1만 3536건에 달한다 소년 범죄 양상도 심상치 않다 소년 강력 범죄 비율은 2005년도 2.3%에서 2020년 4.86%까지 증가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도 강간 추행 절도 폭력 등의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촉법 소년은 11,677명에 달한다고 한다 권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손인 범죄는 죄질, 계획, 계획성, 잔인함, 지능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다고 하면서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해서 흉악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형사처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촉법 소년 아이들의 영악함, 범죄 행위의 잔인성을 보면 일시적인 분노감이 올라와서 처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더 큰 범죄자가 된다고 아이때의 범죄자의 삭을 잘라야 한다고 으름짝 놓는 어른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냉정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들이 마치 인민재판을 연상케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피상적 현상만 보고 이분법적 판단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가 문제인가 부정적 낙인 찍기가 문제입니다 사람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행위만 보고서 단정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사람이 회생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가행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지도 고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감정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단정지어서 행동하기 없어서 상대의 생각을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심략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대부분 결성 과정이거나 학대받은 아이들입니다 처벌 이전에 치유가 필요한 아이라는 것이죠 학대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갖는 심의적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허락된 행동과 금지된 행동을 익히는 것인데 이것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 소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심략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사회나 집단의 독특한 관습, 가치와 행동양식을 학습하여 성장하는 과정 어린이의 경우 가정을 비롯하여 유치원, 학교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 교섭을 가지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가운데 일정한 행동양식을 배운다 사회화는 일생 동안 계속된 행동과정이며 허락된 행동과 금지된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화를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은 사회적 유능성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유능성이란 특정 생활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환경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능력을 뜻하는데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감소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걸음마 시기 이후부터는 또래와의 효율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유아나 아동은 또래와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실행할 기회가 점수 감소되며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부적력 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또 학업 성취도 낮고 학습 곤란이나 낙제를 경험하기도 하며 청소년 범죄 같은 행동상의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음과 정신건강성에 위험을 철회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유능성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사회화 행동장애라는 것이 생기다 사회화 행동장애 소셜라이즈도 conduct disorders라는 건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규칙을 무시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대표하는 행동장애의 하나 이것이 사회적 사회화 행동장애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애착을 보이나 그것이 한정돼 있고 그가 충성하는 집단 외에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가난한 계층, 비행이 잦은 계층 또는 그런 가정에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은 가정학대인 사회적 학대, 즉 이중학대를 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자기 존중감에 심각한 훼손을 입으면 미래의 성공은 물론 정신건강도 보장하기가 어렵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좌절감은 당연히 범죄로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좌절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존중감에 상처를 입으면 미래의 성공이나 정신건강은 정말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포기, 자기 학대적인 삶은 범죄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래전 옥탑방에서 화목하게 지내던 일가족을 몰살한 범인이 왜 그 사람들 죽였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죽였다고 학대받은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어른이 돼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문제는 범행의 결과도 그것도 문제지만 학대받을 환경 그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첩법소년이라고 낙인을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혐오감을 갖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된다고 피상적인 모습만 보고 아이들을 처벌해 한다고 소리를 높이는 순간 인간의 자리에서 괴물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고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고 아이들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인간들이란 차별의식 그래서 인도 카스트 제도처럼 불가촉 천민을 만들어서 자신들과의 사이에 담을 쌓으려고 하는 병적인 선민의식 이것이 첩법소년 하향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첩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반성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소년은 성인보다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화와 선도를 위해서 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 10대 때 범죄 정권이 누적되면 자포재경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기와 회복의 관점에 반한다면서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삶의 의미를 상시하는 아이들이 선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독버섯은 음주에서 큰다고 합니다 그늘진 곳을 없애는 것이 범죄를 없애는 것이지 음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막겠다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원인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에서 비롯된 무지한 발상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기본 욕구를 충분히 채우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감, 음식, 지지와 인정, 안전, 그리고 건강한 경계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 지지망이 필요합니다 소셜 서포트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 사회적 지지망이란 환경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적 연결로써 가족, 친구, 교사, 이웃, 직장 동료, 지역사회,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가 등을 말합니다 주변에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회적 뇌가 활성화되고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차리고 자기의 중심적 관점에 객관적 관점을 덧붙이면서 성숙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척법소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분들이 계십니다 한겨레신문 종교부 기자인 조연 기자가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저서에서 공동체 한 곳을 소개합니다 경남 양산 죽산의 성모울타리 공동체 이곳은 교도소를 출소한 40명의 공동체를 설립한 하영수 원장이 있는 곳입니다 하 원장은 자신도 역시 10대 때부터 소년원을 드나들고 폭력과 도박으로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변 친구들이 병들고 죽는 걸 보면서 살 길을 찾아 성당에 갔다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났게 됐고 그 후로 터미널 주변을 맴도는 권달들을 모아서 함께 살게 된 것이 성모울타리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 원장은 외부 사람들이 두려운 시선으로 보는 공동체 원들에 대해서 정에 굶주려 속정이 훨씬 깊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봉사하는 안병련씨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살다간 출소자들이 수백 명인데 하나같이 아기 때 엄마를 잃었거나 버려졌거나 하는 아이들이에요 만약 엄마만 있었다면 90%는 절대 교도소에 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려서 의지할 데가 없어 방황하다가 그리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따뜻한 가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문재인 청소년들을 돌봐주는 살레쇼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한쪽 아이들은 즐거워하는데 다른 한쪽 아이들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수도자들에게 물어보니 무표정한 아이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고 표정이 밝은 아이들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라고 말하더군요 수도자들이 아이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니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도 켈카타에서 사람들을 돌본 마더 데려사 수녀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명은 버림받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라고 촉법소년들 법이란 차가운 채찍보다 따스한 손길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법으로 아이들을 처벌하기에 앞서서 이런 아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후원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